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인데 7절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요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의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이렇게 한 장씩 넘어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잘 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것을 준비하라 그것을 준비한 마리아 그것을 준비한 마리아 마리아는 무엇을 준비했냐 물론 향유옥합을 준비했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 중에 나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봤고 가족 중에 우리 성도 중에서 암으로 또 질병으로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가족 중에 부모님의 소천을 앞두고 있다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다를 겁니다 무게가 그런데 남은 또 틀리겠죠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다른 사람들은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어제 태풍이 온다고 해서 저도 김포에서도 아주 시골이라 야 찬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폭풍도 안 왔는데 폭풍 맞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새벽에도 많이 못 나온 분들도 있는데 여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울 쪽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을 준비한 마리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즉기 비싼 향류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당연히 여러분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 12장 7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일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향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가범 14장 동일한 현장인데 마가범 14장 8절에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류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내리라 장례 치르고 나서 무덤에 거기는 우리처럼 그런 무덤이 아니니까 돌 무덤이니까 냄새 나지 않도록 향류를 바른가 봐요 미리 준비했는데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향류를 준비했을까요 그 중에서도 보면 가장 비싼 향류를 준비했을까요 그게 여러분이 요한봉 12장 1절에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열쇠 전에 예수께서 배단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 새 따르는 일을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보면 이곳은 배단위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요한봉 시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잔치를 할 때 이 현장이 배단위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준비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오라버니 오빠일 수 있는 나사로가 여러분 만화 같은 얘기도 아닌데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것도 요한봉 11장에 보면 죽은 지 사흘 됐더라 말도 나오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여러분 죽을 뻔했다는 것도 엄청난데 아예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봉 11장에 보면 죽은 지 사흘 됐더라 냄새가 났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봉 11장에 보면 요한봉 11장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게 의중이 나와요 여러분 주위에서 누구한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단위 목사님으로 사랑받고 간심받는다 그것도 엄청난데요 요한봉 11장 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봉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다 여러분 그 중요한 여러분 단위 목사님이든 대교구장이든 전사님이든 사랑받는다 그것도 심중에 도왔다는 것도 엄청난데 예수님이 평상시에 마르다 마리아를 나사로를 되게 관심있게 사랑하고 다가가가고 찾아가고 영적인 얘기를 나누셨겠죠 보금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나사로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아예 죽어버리고 절망까지 다 갔거든요 절망, 죽음, 고통 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것까지 경험하시니까 뭐 향욕하기 문제이겠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치유받았다 돈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3시 50분에 일어났는데요 새벽 예배를 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한두 명 드리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비는 크니까 의식이,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뭐가 땡기는 것처럼 계속 자다가 일어났죠 3시 50분에 일어나는데 그냥 한두 명 먹고 매일 예배 드리면 새벽에 부담 없잖아요 한 번 드리는 거니까 부담이 있는 거죠 비몽사항관이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면 3시 50분에 묵상하는데 아, 생명 그런데 이게 피부로 안 담아요 나에게 생명을, 예수 생명을 주셨구나 이번 주 말씀처럼 에베소스 2장의처럼 지난주도 그랬지만 허물과 제로 죽었던 나 이수상 풍속방울 때 있었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그다음에 흑암의 사단에게 종로를 했던 나 그런 나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2사 53장 6절 말씀처럼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리고 대속해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빚이 10억, 20억 그건 너무 큰 거고 5억, 3억 있는데 그것도 몇 천만 원 있는데 평생 못 갚을 돈을 다른 사람이 갚아줬다 그것도 있지 않는데 영청난 원죄와 자범죄와 지옥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항류옥합의 문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실제 예수님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라버니가 죽은 현장도 봤고 절망도 봤고 가능성 없는 것도 봤고 예수님에게 엄청 들었던 거 사랑하는 자 찾아왔던 그 모든 것을 총 집합회에서 다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항류옥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것을 준비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우리에게서는 성참이 아니면 비밀을 미리 영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 속에는 구원과 기쁨과 새벽에 일어나서 목상하는데 생명 우리 목상은 늘 생명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아 나에게 오늘 10억이 들어온다 1억이 들어온다 몇 천만 원 들어온다 해도 기쁠걸요 안 기쁘세요? 아 예 안 기쁘군요 엄청날 거예요 내가 생명 원제와 자범제와 모든 저주로부터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 기대되겠구나 그럼 마음속에 비피면 팍 올라와야 되잖아요 와 즐겁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근데 그게 저에게 별로 이렇게 팍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후감과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계속 십사지는구나 그 생명이 팍 튀어나와야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것을 준비한 마리아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지를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를 화목제멀로 오셔서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마개의를 멸하시고 우리의 원제력을 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감격이라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여 생명한 말을 들었죠 39절 삽질을 보면 죽은 지 오래된 걸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죠 43장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눠라 그러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통해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으로 생명을 주셨다 생명 내게 주셨네 그 찬양이자 어린이 찬양 춤추는 음악 찬양하면서 그 생명의 은혜가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재앙과 가문이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고 그 기도를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원스되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거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11에서 9장 12절을 보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리아가 그것을 준비했다는 말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더 종료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는 거잖아요 대신이라는 단어가 나거든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대신 속죄하신 거라고 갈라스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대신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이 재앙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문과 가정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에 잡혀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결박시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리아가 그것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 마리아는 전 재산들이라도 아깝지 않죠 두 번째 두 번째는 그것을 간직하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래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같은 경우도 있고 향욕이 아예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무덤석에 있을 때 향욕합을 간직했던 향욕합을 깨뜨린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그것을 간직하라는 말은 여러분 제자들과 가룬유다 유대인들의 반응 보세요 가룬유다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서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룬유다가 말하되 또 경험한 마리아가 준비한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린 죽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형벌을 안 받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우린 마귀에게 잡혀야 되는 이 엄청난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현장을 향해서 가룬유다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전히 가룬유다는 형벌에 있어야 되고 마귀에게 잡혀야 되고 죽음 형벌을 지옥에 가야 되는 이 가룬유다 이게 가룬유다 모습이거든요 마태금 26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거봉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짜 이 향류를 허비하는가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한 거죠 아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을래요? 형벌 받아볼래요? 저주 받아볼래요? 재앙 받아볼래요? 마귀에 잡혀볼래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스로 오셨습니까 나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마리아스는 향효과를 깨뜨려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분개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는 나중에도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스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보금 오직 전도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의 경주의 우선순위는 교회 헌금 전도 성교입니다 저는 임직 이렇게 보면서 어떤 권사님 보니까 여자 권사님 혼자 헌금을 하셨어요 장로를 임직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경랑하면서 하시는데 헌금을 여자분 혼자서 권사님이 하셨어요 장로 기준이 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난 부끄럽더라고요 돈 버는 이유가 헌금하게서 본대요 나 참 경제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가난한 자들은 나중에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자녀 교육 남편 돈 들어가고 가정 들어가는 그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보금과 전도와 선교와 재직과 이 전도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너무 소리 지나면 같은데 교회의 직분 우선순위 향유 몰고 깨뜨리는 우리 삶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보금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직분도 임직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제 계속 임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향유 오갑을 깨뜨려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이 직분 이걸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성들을 살리는 거 엄청난 거구나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구나 이것을 간직하고 그날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간직하라는 의미는 삶의 우선순위, 경제의 우선순위, 교회의 직분 우선순위를 통해서 올인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복음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유일하게 우리 운동 축구하는 게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예요 원니스 축구팀이 있는데 주일에 있잖아요 사회도 있고 있는데 운동을 해요 일찍 오고 싶은데 막 잡아요 주일날에는 일찍 일어나면 새벽 5시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면 5시 반 일어나거든요 지난주에는 산부사회라 축구가 멀리 있더라고요 안 갔어요 토요일 내내 기도하면서 본문이 길 때는 되게 긴장돼요 본문이 몇 절이면 할렐루야 하는데 본문이 막 열쇠 몇 절이면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아나운서도 틀리는데 언제 어떻게 틀지 모르는데 본문이 성경 읽다가 토요일 날 이번 주는 축구 안 가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산부 제가 사회에 있는데 산부 기도하신 대표 기도하는 장모님이 처음 하시는 장모님이라 속으로 그 장모님이 또 버벅걸리면 어떡할까 그 장모님이 계속 기도해주고 기도 얼마나 잘하시던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 예원의 강단의 말씀 본부의 흐름의 말씀 그것도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복음을 그 그리스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